네,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진흥팀 서영관입니다. 우선 저희가 사전에 등록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3월 30일 날 BK21 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4단계 BK21 플러스 사업에 대한 수정된 신청서를 저희가 다시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첨부 3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Q&A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또 올려놓은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간부로는 좀 사전 질문을 등록하실 때 서식이나 지표에 대한 질문보다는 앞전에 정경섭 선생님이 발표했던 서식 설명에 대해 시스템 입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Q&A 질문 끝난 다음 세션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질문 등록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대표 연구업적 평가 방안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말씀해달라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사전 질문뿐만 아니라 유선으로 그리고 저희 재단 홈페이지로도 많은 사항이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생각하는 대표 연구업적물 및 기타 연구업적물 평가는 교육연구단팀이 신청한 분야 내에서 참여교수의 KLI 등록 연구 분야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평가할 예정이니 참여교수님들께서는 KLI 정보를 4단계 BK21 사업 신청 분야에 맞춰 수정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KLI에 설정된 연구 분야가 4단계 BK21 사업 신청 분야와 다른 학술연구 분야 분류표의 중소분류로 선택할 경우에는 신청 분야가 아닌 KLI에 입력한 연구 분야에 따라 신청 분야 외의 다른 학문 분야에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혁신인재 양성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참여교수의 KLI 입력 연구 분야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분야와 대표연구업적 분야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평가될 예정입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CK 사업, 대학혁신사업, BK 사업 등 인재양성 관련 사업도 정보연구비 수주에 포함하여 작성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습니다. 네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연구비 수주 실적에 포함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 실적 기술 시 별첨 자료 활용 가능한지입니다. 저희가 페이지 제안을 드렸는데 그 페이지 제안 안에서만 용량은 오메가시고요. 페이지는 정해진 페이지를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첨 자료는 별도 제출 불가하십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1차 연도 예산은 2차 연도 예산의 50%가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1차 연도 사업 기간이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 6개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연도 예산은 50%를 주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 8차 연도에 저희가 또 6개월치를 배정하기 때문에 50%로 계산을 하시면 되십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본문 작성 중 표를 이용할 때 표 안에서 줄간격 및 폰트에 있어 지정 양식이 있나요? 지정 양식은 없는데 저희가 웹상으로 입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줄간격 및 폰트를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내용이 많으면 줄바꿈을 계속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PDF 변환 시 책갈표는 신경 안 써도 되는지요? 네 책갈표에 대한 기능은 전혀 신경 안 쓰시고 한글 파일로 작성하신 후 PDF로 전환해서 업로드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관련 첨부 자료 입력 대상 대학원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서명을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의 정보는 첨부 자료에 입력할 수 없는 건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대학원생 정보는 당연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집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청서 제출 이전에 개인정보 동의 확인서를 꼭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논문의 경우 KRI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하는지요?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KRI에 등재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BK 사업 신청서 작성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KRI에 등록되어 있는 논문 실적이라 할지라도 BK 사업 신청서와는 별도로 BK 사업 신청서 첨부 자료에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쭉 읽어 보겠습니다. 학부학과와 대학원학과 명칭이 다를 경우 미래인재 양성사업 신청 전임교원은 대학원학과로 발령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부정치외교학과 대학원정치학과 학부수학과 대학원수학부입니다. 먼저 1번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부와 대학원 체제가 동일한 경우에는 학부 전임교원 발령을 내시면 됩니다. 다만 학부와 대학원 체제가 1대1이 아닌 경우에는 대학원 학과로 발령을 내셔야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 기본계획 Q&A 페이지 11쪽 3번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학과명과 상관없이 체제가 동일하면 별도 발령 불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신 예시로만 봐서는 정치외교학과랑 정치학과 수학과랑 대학원 수학부가 동일한지 저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Q&A의 11쪽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신설학과 전임교원 발령 시기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칙이 5월 1일자로 개정되었을 경우 5월 1일자로 전임교원 발령을 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9월 1일자 발령인지요? 문의 주셨습니다. 5월 1일자로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9월 1일자 발령임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시점에 9월 1일자로 발령을 내겠다는 발령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질문이 되게 긴데요. 신청서 본문 3 외국 대학 및 외국 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증빙이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의 사항이 포함된 레터 또는 이메일 사본 등 상호 교류 실적 및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연구자 간 이메일로 많은 일들이 하고 계신데요. 최근 5년간 자료인지라 최근 것이 아니면 메일을 정리하셔서 실적은 있지만 레터 또는 이메일 사본 등이 없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레터 또는 이메일 사본 등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터 및 이메일이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평가이원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실적을 분명하게 실적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 질문도 등록을 하셨지만 저희가 유선으로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금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금주 내 신청서 시스템 오픈하기 16일 전까지 저희가 좀 세부적인 사항을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김명진 선생님께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서 원 학과 소속 기준으로 7인 이상의 기준 학과가 2개 이상 신청하셨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학과랑 B학과가 있는데 B학과에서 혁신형을 나가고 이제 여기서 2개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개를 나가시는 경우에도 소속된 교수님들이 A학과, B학과, C학과, D학과 여러 개의 학과에 원학 원소속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나오신 교수님들의 원소속 기준으로 7인 이상의 기준 7인 이상으로 나오는 혁신인재 양성 사업에 신청하는 게 두 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를 조금 설명드리려면 어떤 그림이랑 도식을 보시면서 보여드리고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기본적인 원칙은 혁신인재 양성 사업에 신청하는 학과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의 원소속 학과 기준으로 혁신인재 양성 사업의 두 개까지만 신청 가능하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별도로 공지사항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그 사업비 중 학생 장학금이 총 인원수의 70% 이내라고 이내인데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 반올림 하나요? 버리나요? 아니면 올리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학금 학생 수가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에는 그 소수점을 그대로 해서 장학금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7명이 학생이 있다고 치면 70% 하면 4.9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4명으로 할지 5명으로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4.9명으로 해서 그 학생 수에 대한 것만큼의 장학금을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에서는 그렇고요. 집행을 할 때는 4.9명이 아니라 그 예산 비중 내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신청 예정인 학과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2020년 9월에 신설 예정인 융합전공인데 현재 학칙 개정 중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증빙 자료에는 무엇을 입력해야 됩니까? 현재 개정 중이라는 학교 내부 공문을 제출해도 되나요? 주셨는데요. 사업 신청 시점에 학과 융합전공을 개설 예정이라는 학칙이 개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료된 학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탑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연구비 수주 실적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연구비 입금일이 산정기간 연도가 바뀌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엑셀에서 한 건씩 복사 붙여넣기 하나요? 아니면 여러 건이 복사 붙여넣기 되나요? 연구비 수주 실적 증빙 자료는 따로 업로드 안 하나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먼저 1번 연구비 입금일이 산정기간이 연도가 바뀌면 동일한 연구비더라도 연도가 바뀌면 두 건을 각각 입력하셔야 됩니다. 입금일이 어느 연도에 입금된지를 확인하셔서 동일 과제더라도 입금된 금액을 나눠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엑셀에서 한 건씩 복사 붙여넣기도 가능하시고 여러 건을 한 번에 다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비 수주 실적 증빙은 따로 업로드하시는 게 아니고 보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향후 예비 선정이 끝난 이후에 현장 점검 실시시 연구비 수주 실적에 대한 증빙을 확인을 요청드리면 그때 보관하시던 증빙 자료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FWCI 조회 시 논문 제목명과 DOI가 일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논문 제목의 경우에는 특수부호 등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기도 합니다. 논문 제목과 DOI가 모두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것인지 DOI만 일치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셨는데요. 먼저 논문 제목과 DOI가 정확하게 일치해야지만 FWCI 값이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 FWCI 값과 DOI 논문 제목을 조회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BK21 사업 홈페이지에 공지해 두었으니 그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논문 실적을 엑셀 파일에 미리 정리를 하실 때 거기에 저희가 올려드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제목과 DOI를 다 긁어서 정확하게 100% 일치하게 그 실적들을 엑셀에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신임 교수 실적을 한 건이라도 포함시 신임 교수 수가 모수에 포함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거는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교육연구단에서 신임 교수님이 한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실적을 늦고자 하신다면 그 한 분만 실적을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세 분에 대한 모든 실적을 모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석사 졸업생이 홀수일 경우 석사 졸업생의 50%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주셨습니다. 반올림 하시면 되겠습니다. 7명일 경우 석사 실적은 3.5니까 4명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임상 논문 실적을 빼라는 건 무슨 말인지요? 임상 논문 실적을 빼라는 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분학 교수님이 참여하실 경우 임상 교수님일 경우 그 교수님의 논문 실적을 포함하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동 질문에 대해서는 미래인재 양성 사업 유형에 대해서만 해당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혁신 인재 양성 사업 산업사회 문제 해결 분야로 사업 접수를 신청했는데 당시 융합 전공의 경우에도 신설학과라고 표시하라고 하여 표시해서 접수했습니다. 사업 신청서 입력 시 융합 전공의 경우에도 증빙 자료를 탑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사업 신청서 시스템 입력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융합 전공의 경우에도 당연히 신설학과니까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를 탑재하셔야 합니다. 산업체 또는 지자체에서 자문 용역을 받은 실적도 산업체 또는 지자체 연구비 수주 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산업체 또는 지자체 자문 용역에 대한 내용도 해당 자문에 대한 내용이 연구 관련된 내용이라면 당연히 연구비 수주 실적으로 작성 가능하고요. 거기에 따른 협약서랑 산학협력단을 통해 입금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같이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참여 교수의 경우 KRI를 꼭 맞추라고 했는데 KRI에서 세부 전공 분야만 해당되는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KRI와 맞추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참여 교수님께서 KRI의 연구업적 정보를 입력하실 때 연구 분야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 전공 분야인데요. 이 세부 전공 분야를 맞추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참여 교수님의 대표 연구 업적물과 기타 연구 업적물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로 들어서 해당 교수님께서 A라는 학문 분야에 신청을 하셨는데 KRI의 연구 분야를 A에 해당된 분야가 아니라 혹시라도 B, C로 설정을 하셔서 A에 근접한 분야로 세부 전공 분야를 설정을 하셨을 경우에 신청하셨던 A 분야로 대표 연구 업적물 평가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KRI에 입력하신 B 혹은 C로 설정되어 있는 분야에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신청하신 분야가 A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참여 교수님 본인의 대표 연구 업적물 혹은 기타 연구 업적물에 대해서 B나 C로 가서 평가를 받으시겠다고 하신다면 굳이 수정을 하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A 분야로 평가를 받으셔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 분야를 KRI에서 A 분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혁신인재양성에 신청한 학과의 전임 교수는 7명으로 이를 참여 교수로 신청하였으나 이 학과의 겸모인 교수 10명의 원소속 학과가 미래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할 시 혁신인재양성신청학과의 겸모를 해제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혁신인재양성사업의 겸모로 계신 교수님들이 원소속 학과가 미래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하실 시에는 혁신인재양성사업 신청학과의 겸모를 해제하셔야 되고 소속으로 겸임 또는 겸모로 혁신인재양성사업 신청학과에 포함되어 있으시면 안 되십니다. 혁신인재양성사업 신청마감일까지 학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점 8월 말일까지 개정하여도 된다고 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사업신청마감일까지 학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 신설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1차연도 장학금 비율을 50%로 편성할 수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장학금 비율 50%에 대해서는 미래랑 혁신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신설학과에 대한 해당 사항이고요. 신설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장학금 비율을 60%로 편성하셔야 됩니다. 4.2 대학원생 국제공동연구계획증빙 1. 연수계획서 및 국제공동연구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작성을 하는지요? 자유양식인가요? 계획만 증빙되면 되는지? 서신 등의 증빙이 필요한지요? 먼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증빙을 확인하고 실적은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자유양식이지만 보관증빙에 포함되어 있는 연수계획서, 국제공동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라면 어느 어떤 자료든지 가능하십니다. 다만 그것이 실적이 입력된 것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그냥 일반적인 외국인과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라면 평가에서도 그걸 증빙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 논문 업적에서 2028JCR이 없으면 입력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입력을 가능한데 환산점수에 빠지는 건가요? 건지요. 신청서 서식 파일에 연구재단 등재지인 경우도 인정했었는데 설명의 방송에서는 입력이 불가능하다고 안내가 나와서 질문합니다. 일단 대학원생 논문 업적에는 2028JCR에 우선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논문들은 연구재단 등재지인 경우도 인정이 가능한데요. 연구재단 등재지도 아니면서 2018JCR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기타 국제학술지로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논문은 여기에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환산점수도 빠지고 실적 작성 대상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내용이고요. 입문사의 분야는 여기이랑 조금 기준이 다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질문을 등록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일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 질문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 조금 저희 재단의 Q&A 홈페이지 Q&A에도 많은 중복되는 내용의 질의들이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답변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공통된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3월 30일 날 공지사항에 첨부파일 세 번째 Q&A 집으로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 조금 금일 저희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다고 생각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단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면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식 및 지표에 대한 질의응답은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5분 정도 쉬었다가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 드렸던 시스템 입력에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